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단입니다. 서울의 몸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날 개봉을 했구요. 141분 짜리입니다. 이게 알려지기로는 초기 편집본이 5시간 짜리라고 알려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영화를 재밌게 보신 분들은 일종의 확장판, 감독판, 지금의 분량 141분보다 더 분량이 긴 버전을 보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12세 관람가이구요. 스크린은 2328개까지 달렸었습니다. 이게 역대 12번째 기록이구요. 저희 방송은 스크린 독가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기 때문에 요새 극장 형편이라고 해야 될까? 많이 안좋다 보니까 이렇게 흥행할만한 영화에 더더욱 스크린을 좀 몰빵하는 경향이 있고 지금 경쟁할 수 있는 경쟁작들도 없기 때문에 독점할 수 있게끔 몰빵하는 것 같습니다. 스크린 독점 그 자체는 굉장히 나쁜 현상이죠. 그걸 비판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27일 기준으로는 213만을 관객 통원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59만, 62만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네요. 이 방송이 업데이트된 게 토요일이니까 그 다음주 수요일까지는 경쟁할만한 작품들이 없고 지금 나폴레옹이 개봉을 앞두고 있죠. 나폴레옹이 12월 6일, 이미 이 방송이 업데이트된 상태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애정하는 배우, 임수정 배우가 오랜만에 멜로로 나오는 싱글인 서울 그리고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굉장히 지금 평가가 좋더라고요. 괴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29일 날 개봉을 하고 이 정도 경쟁작이 이번주고 그래서 다음주까지는 계속해서 흥행을 좀 독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영화는 천만 넘겨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정신이 지금 몽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녹음도 며칠씩 미루다가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좀 떡소리나게 방송을 못할 것 같아서 그 점 우선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목소리도 힘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영화 재미있게 봤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제가 좀 있다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와차에 평점들을 주는데 5점 만점에 서울의 봄은 4.5점을 줬습니다. 굉장히 높게 준 거죠. 그런데 오늘 방송은 좀 아쉬운 지점을 말씀드릴 것 같고 그 아쉬운 지점이 상당히 비주류에서 할 만한 그런 소리가 될 겁니다. 이 영화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이게 또 무슨 뻘소리냐 이 영화를 억지로 까는 거 아니냐? 뭐 억가라고 그러죠? 그런 거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하여튼 좀 아쉬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확한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 영화를 한 번 더 보면은 정확할 텐데 지금 영화를 보러 갈 체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부정확할지도 모르는 얘기를 비주류답게 하게 됐다. 비판을 이 영화에 대해서 그 점 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지로 깔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영화를 본 후에 아 이거 뭔가 이상한데? 뭔가 깨냄찍한데? 굉장히 재미있게 보긴 했는데 그런 지점이 있었습니다. 자 연출은 김성수 감독님이 하셨고요. 근래 작품은 2016년에 아수라가 있었고 이것도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죠. 저도 얼마 전에 이 영화를 다시 보고 에너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울의 봄도 에너지가 팔팔 끓는 그런 영화죠. 시종일간 백도시를 계속 끓고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요. 김성수 감독님이 2013년에 감기라는 대 코로나 시대를 미리 예견한 그런 영화를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이 영화를 김성수 감독님이 연출하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의 미래와 과거를 모두 다 깨뚫는 그런 감독님의 식견 정말 탄복스럽습니다. 각본은 홍인표, 홍원찬, 이영종, 김성수 이런 분들이 하셨고요. 김성수 마지막 분은 감독님이시죠. 다른 분이 각본을 먼저 썼는데 그거를 김성수 감독님이 받으신 거고 김성수 감독님이 받으셨던 그 각본에는 신군부 전두환 쪽 그쪽 이야기가 좀 더 주된 스토리였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좀 두드러지고 어쩌든지 간에 그 당시에는 역사의 승리자가 된 건데 좀 멋있게 그려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김성수 감독님이 다른 분들과 함께 각본에 수정을 좀 가하셨고 그래서 정우성수가 맡았던 이태신 그 캐릭터에 조금 더 무게를 부여하는 그런 작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과 악이 대등한 그런 관계가 되고 악을 악으로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어둠이 어둠인 것을 알려면 빛을 알아야 하잖아요. 이태신이라는 정우성씨가 맡은 그 캐릭터 좀 더 윤리적이고 정말 군인답고 그 당시에 꼭 필요했던 그런 인물을 대비시킴으로써 전두환 세력들의 그 모습들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나쁜 것이다. 그런 작업을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배우는 황정민씨가 전두환 전두광이라고 나오죠. 영화 속에서는. 이게 이제 명예훼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름들을 다 바꿨습니다. 실제로 실화 바탕의 영화에 그런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린 적이 있었죠. 전두광을 황정민씨가 맡았고요. 우리가 다 아는 전두환입니다. 정우성씨가 이태신 캐릭터를 맡았는데 실제 인물은 장태환 장군님이시고요. 성이 바뀌었죠. 실제 장태환 장군은 좀 불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우성씨, 이 영화에서 나온 정우성씨는 조금 더 안으로 안으로 수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참모총장, 정승화 참모총장을 이성민 배우가 맡았고 영화 속에서는 정상호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인물 노태우, 영화 속에서는 노태건이라고 나오고 믿어주세요,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이 영화 속에서 나오죠. 김성균 배우는 헌병감으로 나왔고 김희성 배우도 국방장관으로 나왔습니다. 김희성이 맡은 이 국방장관이 아주 결정적으로 무능력한 그런 장관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 영화는 염동현 배우의 유작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전문가 한줄평을 좀 알아볼까요?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제가 부모님과 함께 봤는데 부모님께서도 재밌게 보셔서 전문가들도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시고 평점을 높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지금 박평신 평론가가 7점을 줬습니다. 박평신 평론가는 월낙 짜게 주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7점 줄 정도면 재밌는 편에 속하긴 하죠. 이런 한줄평을 써주셨네요. 권력이 영원할 줄 아는 사악한 바보들에게 이분은 한줄평도 이해하기 쉽게 직관적으로 참 쓰시는 분이고 안시환 평론가는 7점을 또 주시면서 여러모로 아슬아슬하다 이런 말씀을 써주셨습니다. 이동신 평론가는 5점 만점 기준으로 3.5점 앞선 두 분하고 똑같은 점수인 거죠. 야만과 무능의 겨울밤에 대한 분노가 시종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펄펄 끊는다. 이런 한줄평을 써주셨습니다. 왜 이분들이 7점을 줬을까? 8점을 왜 안 넘어갈까? 평론가들의 점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들의 시선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궁금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봤을 때 뭐가 이 영화에서 좀 아쉬워서 나머지 3점을 안 줬을까? 그런 생각들도 바탕에 깔려서 오늘 방송을 제가 녹음할 것 같습니다. 스토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털에 나와있는 거 그대로 읽어보죠. 1979년 12월 12일 제가 어렸을 때는 12-12 사태라고 배웠는데 정식 명칭은 12-12 군사반란이라고 하네요. 수도 서울에 군사반란이 발생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뀌었다. 대한민국을 뒤엇는 10월 26일 12-6 사태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했죠. 독재자가 죽었으니까 서울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다들 기대를 했겠죠? 민주화의 봄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12월 12일 보안사령관 전두강이 반란을 일으키고 군내 사조직 하나회죠. 총동원해서 최전선인 전방부대까지 서울로 불러들인다. 안보를 누가 더 챙기는가? 안보에 대해서 누가 더 실질적으로 효능을 내었는가? 그거 각 정권마다 좀 따져보시는 게 좋겠죠? 구호로만 안보 안보하는 건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좀 뭘 했는가? 네 이렇습니다. 최전방이 전방부대까지 빼온 그런 집권 세력이었습니다. 권력에 눈이 번 전두강의 반란군과 이에 맞선 수도경미사령관 이태신 황정민과 정우성이죠. 이들을 비롯한 반란군과 진압군 사이 일촉즉발에 9시간이 흘러가는데 영원은 9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 두 세력의 팽팽한 대립 오늘 밤 대한민국 수도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펼쳐진다. 영원을 보고 나면 속이 터지는 게 이런 반란군에 대해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북한하고 전쟁 나면 우리 그냥 끝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위에 있는 군 상층부에서 이렇게 무능하게 대체도 못하고 도망가고 숨고 박정희 독재자가 다 임명한 그런 군인들인데 전두환에 맞섰다고 해서 그 군인들을 무조건 편둘 수 있는가? 역사적으로? 이러한 의문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조직 내부에서 일부에서 일종의 정치군인으로 생활하지 않고 자신을 맡은 직분이나 국가나 그것만을 위하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평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좋았던 점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영화를 별점 4.5점을 줬고요. 5점 만점에 거의 1년 만에 상업영화에 4점 이상의 별점을 제가 준 거더라고요. 그럼 0.5점은 왜 빼는가? 제가 헌트는 5점을 줬거든요. 헌트에서는 감정적으로 건드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에 비해 하면 이 영화는 감정식에 나오긴 하는데 그 감정식이 좀 입체적이지 못하고 그냥 캐릭터를 좀 예우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만 감정식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영화에 감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제 마음이 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서 이 영화 참 잘 만들었다. 재미있게 봤다. 참 장례적으로 깔끔하게 나왔다. 그런 느낌은 받았지만 감정적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그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0.5점을 뺐고요. 헌트 같은 경우는 정우성 배우가 맡은 캐릭터의 연기를 보면서 감정적으로 울컥한 면이 있었거든요. 정우성 배우가 요 근래에 진짜 헌트와 이 서울의 범을 통해서 전성기를 다시 한번 열어줬다. 직접 나온 보호자라는 영화에서는 매우 아쉬웠지만 정말 인생 캐릭터를 또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트의 그 캐릭터는 기억하지 못해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서울의 범의 이태신 캐릭터는 정우성 배우를 떠올릴 때 앞으로 계속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인생 캐릭터이지 않을까. 여하튼 제가 0.5점을 뺐던 거는 그런 감정적인 면에서 제가 마음이 흔들리진 않았다. 그게 좀 아쉬웠고요. 그러나 장례적으로는 빠른 전개가 계속 이어지고 반란군과 진압군 사이에 승기를 잡아야 하잖아요. 반란의 성공 혹은 진압의 성공 이것에 대한 그 분위기가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것들이 실화였기도 하겠지만 납득이 되면서 굉장히 그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종일간 그 쫄깃함이 엄청나더라고요. 장례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거죠. 무엇보다 각본이 일단 너무나 훌륭했다고 볼 수 있겠고 어떤 영화들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사건 예컨대 반란군인 진압군을 이기는 그러한 상황으로 러닝타임 내내 이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적인 고뇌가 나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시간을 때우는 거죠. 그런데 이 영화는 그것이 아니라 옵치락뒤치락 네가 이겼니? 내가 이겼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그것도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 묘수도 각 캐릭터에 맞게 전두환 같은 경우는 임기응매에 능하고 대부분 진짜 난놈이죠. 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난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게 있습니다만 시대주로 나쁜 놈은 맞는데 영화 속에서는 난놈으로 나옵니다. 잔머리가 굉장히 빠르고 대범하고 통솔력이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추진력을 잃지 않고 형식을 파괴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목표를 하는 것을 꼭 이루는 그러한 어떤 집요함이 있는 것이죠. 난놈이죠. 잔머리를 써서 계속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태신 캐릭터 같은 경우는 그 캐릭터답게 군인 정신을 호소하면서 명령체계에 의지해서 그 상황을 이겨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리를 건너오는 반람군 가담 세력을 홀홀 단신 막아서는 그런 장면들 이 한 몸을 불살라서라도 국가를 지키겠다 서울을 지키겠다 이런 태도인 거죠. 각 캐릭터에 맞게 그 상황을 계속해서 반전시키는 모습들 아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 참 좋았습니다.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 방법 혹은 묘수들이 좀 엉뚱한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영화들 보면 좀 납득이 안 되고 아니면 이 정도 가지고 이게 상황이 반전된단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실화에 바탕을 뒀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하나하나의 묘수들 반전들이 다 좀 납득이 되고 더 몰입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정우성 캐릭터가 이런 말을 하죠. 나라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막고자 하는 군인 하나 없다는 게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냐 뭐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역사를 생각하는 역사의 무거움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태도인 거죠. 내가 여기서 지더라도 내 목숨이 꺾어지고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이것이 틀렸다고 말했다는 그 기록이 있다는 것을 역사에 남기고 싶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선비들의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 대사가 떠오르고 전두환 같은 경우는 좀 황정민 캐릭터 같은 경우는 좀 재밌던 게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결제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참모총장 체포에 대해서 두 번째는 다른 장성들을 데려가서 시위 아닌 시위를 한단 말이죠. 대통령한테 결제해달라고 압박을 넣는 거죠. 그런데도 대통령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떤 한 하나의 소속 장군이 좀 쌍욕까지는 아니더라도 신경질을 부리죠. 대통령 앞에서 그러자 전두광이 그것을 타박하면서 대통령한테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그럼에도 대통령이 결제를 안 해주니까 전두광도 거기서 신경질을 내면서 결제 서류를 책상에 탁 내려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고 뭔가 형식과 절차를 갖추는 듯하게 보여도 그 속에는 시커먼 늑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장면 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두 캐릭터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또 그 캐릭터다운 그런 방법들 그런 묘수들이 계속 나오면서 영화가 아주 쫄깃쫄깃했던 것 같습니다. 배우들의 호연도 있었고요. 너무 연기들이 좋아서 다들 연기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시니까요. 목소리도 다들 묵직하시고 목소리가 묵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비해서 인간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통찰이랄까 이런 것들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 영화가 사건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좋은 캐릭터들이 있음에도 그런 부분이 좀 없다는 거 그것이 평론가들이 아쉽게 본 지점들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저도 그 지점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제가 이것은 후반부에 다시 좀 길게 말씀드리고요. 그 밖에도 좋았던 점은 그래픽과 자막을 이용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부대의 이동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자막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저는 좋았습니다. 이런 것도 좀 몰입을 깨트리는 요소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 계시긴 하는데 이렇게 전술 혹은 전황이 있는 그런 장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줘야지 상황이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액션 장면 액션 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작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내 팔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탱크가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지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지 어떤 탱크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을 지어줘야지만 관객이 직관적으로 화면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영화 속에서 여러 그래픽과 자막 등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다. 그게 좋았고요. 그리고 일단 화면이 때깔 좋은 화면 빛과 그림자를 잘 활용해서 임팩트를 주는 관객들을 확 몰입시키는 전두강이가 하나의 멤버들과 얘기하다가 집에 있는 불을 딱 끄잖아요. 그때 관객들은 몰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분위기가 확 반전되는 것이고 그런 거라든가 그리고 원팀은 김성수 감독님이 이런 때깔 좋은 화면에 일가견이 있으시니까요. 감독님이 이 영화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역사적인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다. 정말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인데 엄청나게 고뇌에 찬 선택 결단이 아닌 경우도 많다. 특히 이 영화 속에서 나온 것처럼 군의 상승부 같은 경우는 정말 무능한 그런 선택들을 판단들을 하게 되어서 전두강의 군사반란에 어떻게 보면 방조 일조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역사적인 선택 선택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으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도 그런 역사적인 선택을 잘못해서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칼춤 추고 있는 사람 하나 못 잡아가지고 왜 이 꼴을 만든 것일까? 그런 역사적 선택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선택 들이 많죠.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일생을 살면서 정말 후회되는 선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있나요? 네 뭐 그렇습니다. 영화 속에 보면 계속해서 그런 선택들이 나옵니다. 반란군과 진압군 쪽에서 계속해서 다른 부대의 지휘관들을 설득하잖아요. 그 지휘관들 선택 그리고 이 영화가 군사반란 이고 그 전에는 개염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개염을 내린 거죠.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 개염이 한번 생길 뻔한가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개염령이 발동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민중들이 큰 피해를 입을 뻔했죠. 또 역사가 한번 후퇴할 뻔했습니다. 이게 지금 뉴스에 많이 보도되지도 않았고 재판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까먹으실 수도 있고 또 아예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 개염령이 발동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의 선택 그리고 현재 그런 잘못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하는 선택 이런 것들 한순간 한순간에 선택이 참 큰 물줄기를 바꾸는 그런 거래서 이게 참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영화에서 좋았던 점은 선과 악이 뚜렷하게 대비되니까 저는 좋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과 악이 좀 혼재되어 있는 캐릭터가 그 영화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고 그런 경우가 있죠. 너무 요새는 윤리당위적인 PC에 빠져있는 영화들이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경우에 갑자기 PC적인 대사치고 그런 걸 굉장히 비판해 왔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것을 비판하다 보니까 오히려 선과 악이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 캐릭터 바로 직전에 제가 화란도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영화들이 좀 귀하죠. 이번 서울의 봄 같은 경우는 선과 악이 좀 뚜렷하게 대비되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우리나라는 패배의 역사를 참 극화를 잘하는 것 같아요. 남한산성도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운 그런 패배의 역사 이거든요. 정말 치욕적인 거죠. 그런 것을 영화로 잘 만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나치 때려 잡는 그런 것만 찍지 나치한테 먹히는 거를 찍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패배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는 그런 역사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역사의 진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좀 신뢰하는 그런 민족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배의 역사를 딛고 일어서서 승리를 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옳길 때문에 싸우는 것도 있지만 한 번 이겨봤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것도 있거든요. 사람이 우리는 분명히 이겨봤습니다. 그러면 또 이길 수 있는 거죠. 넘어지더라도 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하튼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패배의 역사를 다룬 이 영화가 굉장히 좋았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한 독재자 둘을 넘어서서서 민주화를 이뤄냈고 지금은 좀 상황이 그렇습니다만 그런 승리의 경험이 있으니까 또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조금씩 스포 하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스포를 하겠습니다. 영화 못 보신 분들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실화의 바탕을 둔 영화이기 때문에 스포를 당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무능했던 군 상층부를 너무 희화화한 게 아닌가 너무 가볍게 나왔다. 물론 그 사람들의 그 당시의 모습들이 정말 무능하고 가볍고 얼차겁고 그런 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전두관과 이태신의 화면보다 분위기가 너무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좀 이렇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무능한 군 상층부가 정말 진지한데 엉터리 같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말 깊게 고민해서 선택을 하는데 그게 엉터리 선택인 겁니다. 이랬으면 전체적인 톤에 크게 어긋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특히 김희성 배우는 정말 악당 역할을 잘 하시는 분이지만 그분이 나올 때 톤이 너무 바뀌어서 그게 좀 아쉬웠고요. 벌써 여러분 이 부분 듣자마자 영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기분이 안 좋으시죠? 그리고 가장 영화 속에서 아쉬웠던 지점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제가 대사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정우성 캐릭터가 홀로 바르게트를 막 넘어가서 전두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영화 결말부죠. 넌 대한민국 군인으로도 인간으로도 자격이 없어 이런 대사를 합니다. 이 대사 듣고 좀 벙쳤습니다. 갑자기 거기서 인간 얘기가 왜 나오지? 감독은 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실제는 뻔뻔하게 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내 영화 속 전두강이라면 이 인물은 이태신이 자기에게 와서 그 말을 할 때 너는 인간으로도 자격이 없어 이 대사를 할 때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부끄러움을 느꼈을 거다.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순간을 느꼈을 거다. 그래서 전두강은 기쁨의 순간을 누리지 못하고 머뭇거린다. 그러다가 화장실이라는 공간에 와서 자신을 정당화 하는데 그렇게 웃는 순간 악마가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거는 블로그에 링크를 해두겠습니다. 이 인터뷰 기사를 전두강 앞에 가서 넌 인간으로도 자격이 없어 이런 대사를 한 다음에 체포를 당하는데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웃고 있는 전두강 부하들을 향해서 전두강이 웃지 마라 이런 식으로 좀 타박을 주죠. 진지한 얼굴로 그리고 차를 타고 반란군의 본부로 돌아가는 길에 전두강이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서 카메라는 전두강의 뒷모습을 잠깐 보여줍니다. 밤과일을 홀로 걸어가려고 하는 전두강의 뒷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화장실에서 정말 미친 듯이 웃죠. 전두강이 저는 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웃던데 감독님 인터뷰처럼 악마가 된 것이죠. 이런 흐름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의문이 드는 건 이겁니다. 그 대사 인간으로서 자격이 없다. 과연 영화 속에서 인간으로서 자격이 없는 화면이 있었나요? 그리고 또 하나 전두강 캐릭터가 그 대사를 듣고 인간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낄만한 캐릭터인가요? 그만큼 임팩트가 강한 대사였는가? 전두강은 이태신 캐릭터를 군인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건 있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가 그런 말 했을 때 좀 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관객들도 그렇게 느낄까요? 저 캐릭터가 저 말을 듣고 인간적인 부끄러움을 느낄만하다 이렇게 여러분 느끼시나요? 자 이게 실화바탕의 영화의 맹점 중에 하나입니다. 전두강 전두환이죠. 나쁘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이 사람이 왜 나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속에서 굳이 이 사람 나쁜 이유를 화면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 관객들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아 이 사람 나쁘다. 그런데 영화 속에 논리를 구성하려면 이 캐릭터가 나쁜 이유가 영화 속에 분명히 화면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사로는 그것이 언급이 되어야 한다. 암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활을 갖고 있습니다. 청취하시는 분들 또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신 분들 한테는 굉장히 좀 억지스러운 비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두강이 추악한 욕망을 폭발하는 그것이 엿보이는 그런 장면이 있었나? 제가 영화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계속해서 한번 반추해봤는데요. 없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사람이 군사반란을 일으키는 것과 나쁜 겁니다. 그게 나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인간으로서 자격이 없을 정도로 뭔가 추악한 면모를 보여준 적이 있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5.18 민주화 항쟁 광주 학살이죠. 그거는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다면 이 대사는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예견하고 이 이태신 캐릭터가 말한 것일까요? 각본과의 지나친 간섭인 거죠. 그리고 너무 실화에 의존한 그런 대사인 것이고 그런 화면들인 것입니다. 물론 전둥왕이 노태건하고 바둑을 두면서도 군사반랄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여러가지 계획을 짜는 장면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까지 추악한 면모 추악한 욕망이 드러난 장면이라고는 저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욕망의 깊이를 어느 정도까지 표출하는가 이거에 있어서는 그다지 깊이가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 인간에 대한 자격 운운하는 대사 어울리지 않는다. 지나친 각본과의 간섭이다. 그리고 실화바타 영화의 함정에 빠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칫 잘못 보면 전둥왕이 애초에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던 사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참모총장이 자기를 좌천시키려고 하니까 그에 반발 하려다 보니까 참모총장을 날려버릴 수밖에 없고 참모총장을 날려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전둥왕의 그런 추악한 욕망이 드러나는 장면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존인물 전둥왕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애초부터 권력을 잡으려는 욕망이 있었다고 짐작하고 영화를 보지만 적어도 영화 속에서는 화면으로는 그런 장면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해할 지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위험하다는 거고 아슬아슬한 지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역사 속의 그런 인물들을 보면 소위 이른바 정권을 찬탈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역사의 승리자로 기록된 사람들 본인은 권력을 잡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부추기고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고 그러고 또 위에서 찍어 누르고 내 목숨이 위탈없게 되는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정권을 찬탈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우들 이게 명분을 쌓는 그런 역사적인 행위거든요. 혹시 이 영화가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론 의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영화의 의도는 그게 아니겠습니다만 이태신 캐릭터한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인간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 순간에 인간적인 부끄러움을 느꼈을 거다. 감독의 인터뷰 어떻게 보면 전두광이라는 캐릭터를 영화 내내 보이기도 하지만 정말 다채롭고 입체적인 그런 캐릭터로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평면적인 그런 악당의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도 인간인데 인간에서 악마로 변하는 사람이다. 역사적인 선택을 하면서 악마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점이 그를 정당화시키는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추악한 면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인간적인 그런 입체적인 면은 드러나고 그럼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군사반란 그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에만 머물렀으면 상관없을 텐데 인간에 대한 비판 인간에 대한 자격을 운운하는 순간에 지금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가 제가 캐릭터를 보면서 사적 동기와 윤리 당위적 동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윤리 당위적 동기로만 움직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위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 영화 속에서 이태신 캐릭터가 그런 사람인 거죠. 윤리 당위적 동기로만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물론 영화는 영화 초반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태신 캐릭터하고 전두관 캐릭터가 그 이전부터 사이가 껄끄러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의 사적 동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캐릭터가 움직이는 가장 큰 동기는 윤리 당위적 동기인 것이죠. 군인으로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올고전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적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전두관 하고는 더 큰 대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전두관 동기는 무엇일까요? 사적 동기가 제대로 표현이 됐나요? 저는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권력 욕이 있는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사적 동기가 영화수에서 나왔다고 착각을 할 뿐이지 영화수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과 맥락이 이어지는 거죠. 추악한 어떤 면모가 화면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른바 평론가들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더라고요. 전두환이 일부 역사를 잘 모르는 그리고 관심이 적은 관객들에게는 전두환이 멋있게 보일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 아닐까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쁘게 말하면 관객을 우습게 보는 거고 그런 평론가들이 좋게 본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 그런 부분이 비어있기 때문에 화면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 거죠. 결국에는 캐릭터의 극명한 대비는 있고 캐릭터의 성격을 보여주는 화면 화면 그런 에피소드 에피소드는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성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랄까 시선이랄까 이게 좀 재수없는 표현이긴 한데 그러한 것이 좀 없는 면이 이 영화의 큰 아쉬움 아닐까 싶습니다. 전두환이라는 인간 이태신이라는 인간 이 인간에 대한 묘사는 잘 되어 있지만 깊이 있는 탐구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것은 또한 다른 군의 상청부를 그냥 너무 가볍게 희화화시키는 그것에 있어서도 좀 엿볼 수 있는 아쉬움이기도 하죠. 그 사람들은 원래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우스꽝스러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화면들이었어요. 대사들이었고 그런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감독의 의도도 그게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점잖고 진중하고 그랬던 사람이라도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엉뚱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무능한 선택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사람이고 그게 또 역사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는 거죠. 제가 제대로 지금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영화를 봤으면 좀 더 깔끔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여하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얼토당토한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재밌게 보신 영화를 이렇게 비판해서 죄송합니다. 인상적인 장면 두 개 말씀드려보죠. 공수부대가 장갑차였던가요? 그걸 끌고서 서울로 진입하는데 그때 거리에 묶여있는 포장마차를 부수고 지나가는 장면이 짧게 나옵니다. 그게 진짜로 딱 상징적인 장면 같았어요. 다시 한 번 군대가 민중의 삶을 부숴버리는 그런 역사적 순간이구나. 또 한 가지는 정우성 캐릭터 이태신 캐릭터가 홀로 바리게이트를 넘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가다가 넘어죽으려거든요. 땅 위에 구르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 역사만은 다른 장면인 것이죠. 뭔가 의지의 표현 같기도 하고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옳은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모습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안돼도 옳다면 가는 거죠. 뭔가 그 장면이 처연하기도 하면서 쓸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굳은 의지가 느껴지는 장면이기도 해서 인상적인 장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어에 대한 기타 정보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태신 장군은 갑종 출신이라고 나옵니다. 육사 출신이 아니라 이 갑종 출신은 뭐냐 갑종 간부 후보생 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육군 초창기에 장교를 양성하던 제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워낙 육군의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간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육군 사관학교가 아니더라도 그런 제도였던 것 같고 그리고 전두강이 하나회 멤버들한테 얘기하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다 서울대 갈 실력인데 지금 이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수 때부터 이제 4년제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 이전까지 아니었다가 그러니까 뭔가 엘리트 의식으로 똘똘 뭉쳐질 만한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하나회가 혹은 하나회 주축들이 여러 요직에 퍼진 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한꺼번에 그 자리를 이룰 수도 있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박정희가 결국에는 좀 무마시키는 뭐 그런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에서 그 이태신 캐릭터 정우성 배우가 맡았던 그 캐릭터 실존 인물인 장태환 장군 이분은 이제 후에 그 가족들이 좀 암울하게 다들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장태환 장군 이분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위로한다는 것 자체가 좀 오만한 표현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래에 나온 영화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근현대사를 한번 훑어볼 수 있다. 그러한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들을 쭉 나열해주던데 그것을 좀 수정을 해서 말씀드려볼까요? 이게 좀 기네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3일절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거부터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과 친일파의 관계에 대해서도 얼핏 알 수 있는 그런 영화죠. 암살. 어느 용감한 감독님께서 이승만에 대해서도 좀 영화를 찍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한거 암살 그 다음에 태극기 휘날리며 국제시장 효자동 이발사 강남 1970 그 다음에 테이리 실미도 킹메이커 그때 그 사람들 그리고 남산의 부장들 그리고 오늘 영화 서울의 봄 화려한 휴가 택시 운전사 그리고 헌트 그리고 변호인 남영동 1985 그 다음에 1987 공작 국가 부도의 날 이렇게 이어지는 영화들을 보시면 정말 한국군 현대사는 깨투려 보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영화들이 다 재밌죠. 지금 언급해드린 영화들 뭐 안좋은 평가를 받았던 영화도 있습니다만 좀 개인적으로는 다 재밌게 받았던 영화들인 것 같습니다. 자 총평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쓸데없는 지점을 가지고 물건 늘어지면서 아쉽다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네 여러분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되는 거죠. 여튼 저는 이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4.5점을 줬고요. 정말 재밌게 봤고 많은 분들의 기대처럼 저도 이 영화 천만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첫 천만 영화가 사회 비판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영화였잖아요. 다시 한번 그런 사회 비판적인 요소가 있는 영화가 천만이 넘었으면 좋겠고요. 장르물로서 굉장히 재밌는 그리고 쫄깃한 그런 영화였다. 시나리오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지점도 말씀드렸죠. 실화 바탕 영화의 맹점에 좀 빠진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전두환을 인간으로서 비판을 하려고 한다면 그 캐릭터의 추악한 면이 화면으로 드러났어야지 않나 그런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 그것이 없는 것이 좀 아쉬웠다. 하지만 이 두 캐릭터를 전두관과 이태신을 충돌시키면서 그 둘이 구하내내는 그런 여러가지 묘수들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캐릭터다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납득이 되고 그래서 더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영화였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많은 분들 특히 젊은 분들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인데 뭐 조카나 자녀분들 데리고 이 영화 함께 보시면서 또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트위터와 블로그 있습니다. 또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저희 방송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있고 팟빵과 쥐약과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 음악 어플이죠. 풀러에도 저의 방송 올라가고 있습니다. 청취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제가 12월 달에 강신의 영화제를 하기 위해서 오래 보지 못했던 영화들을 계속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신의 영화제 전에 녹음을 할 수 있을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최대한 12월 중에 강신의 영화제 말고 또 방송편을 최대한 한번 꾸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추워지는데요. 저도 감기 걸렸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 영화 주변에 많은 홍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이 있다면 같이 손잡고 가서 또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좀 비판한 지점이 있는데 기분 나쁘셨다면 제가 또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